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에서는 12월 5일날 검찰에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관한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그런 사건에 연루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11월 30일날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려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검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은 상식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속합니다. 지금 검찰과 관련된 모든 권력을 현재 집권 세력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건을 그냥 무마시키는데 실패한 모양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2018년 10월 최척근인 전정책보좌관 사급상당의 박 모 씨와 현재 구속기소된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합니다.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습니다. A 씨로부터 수사기미를 제공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관 A 씨는 수사기미를 누술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것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 씨는 가로등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은 A 씨가 성남시에 근무하던 자신의 지인에게 6급 팀장 보직을 주라고 요구하자 이것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A 씨가 또 다른 어떤 사건에 연루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경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12월 8일 날 성남시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네 번씩이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있는지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전정책보좌관 박 모 씨는 은수미 시장이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정언을 했습니다. 그의 정언은 이렇습니다.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수미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정언했습니다. 박 모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인한 최척근 인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12월 8일 날 뉴델리 신문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국 국민검정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성남시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바가 있습니다. 김사랑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행사고발 3회 그리고 민사고발 2회 등 총 5회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사랑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예훼손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시민운동가인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여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언수미 성남시장에서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해미로 구속기소된 바로 A 씨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여 경찰을 고소했는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사건을 각하 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언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로 A 씨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언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언수미 시장 쪽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경감이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사랑 씨 주장에 따르면 김사랑 씨는 2017년 11월 14일 날 경찰 서모팀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받으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김사랑 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척건인 신모 씨와 임모 씨를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피파하는 글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서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신고를 하고 위출주역에서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사랑 씨를 정격연행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바로 김사랑 씨의 주장입니다. 김사랑 씨는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언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를 유출한 것과 이재명 정 성남시장으로 인한 정신병원 김사랑 씨 입원권을 문경근과 이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밝힌 김진태 국민검정특위위원장은 성남시민등과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정말 성남시는 복마전과 같은 곳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